1. 성경공부 시리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공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게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신앙의 고백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또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신조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신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들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우리의 예배 중에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포함한 예배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침례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미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물론 우리말이기는 한데요 그 단어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시하시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연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큰 바위가 있네 저렇게 큰 나무가 있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신인 줄 알고 바위에 졸하기도 하고 큰 나무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개명의 첫 번째 개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요 다만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성경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세 분의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사실은 이분은 모두 한 분의 하나님시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 이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개념이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조그만한 머리로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의 일장에 보면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의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또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설명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면 위에 운행하실 때 단수가 아닌 복수, 우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신 신약에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6번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함께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 예수님의 요단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죠 예배가 마치고 축도할 때에도 이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중에 어떤 속성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제한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공유적인 속성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성,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침범하게 되는 것을 죄라고 설명하시죠 옛날에 바벨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혜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기억하시죠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참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누구의 성품이죠? 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가운데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과 공유하기 원하는 속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3번 문제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여러 개 기록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들을 거기에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하나님 예, 좋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런 속성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찾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시고 또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 만나서 또 새로운 것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